너무 추월.. 어? 아이언.. 케이 레드 보스 육강력이면은 디노 안뜨면 죽겠는데 불피해 벌레 재력 17 불피해 벌레 아아 아침에 운수 안 나와서 드라이기로 해동시켰습니다 헐 피피 귀에는 귀 아휴 아휴 이런 소돌 소돌 쓰레겜 소돌 라트겜 wants 오어어 이게 뭐야 어어어어 아니 이게 뭐야 무엇이고 이게 멋선의리구 가리 가벼이 나가요 엄마 오늘 저녁 반찬 뭐야? 뭐? 가지튀김이라고? 바로 갈게 오늘 저녁은 가지 평범하길 가지 짚고 평범하게 유튜브 올리는 일입니다 가지 가지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락추나 아 왜케 흠 아 실수했다 가지 먹고 죽은 적도 너무 많아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긴 판은 너무 많다 하지만 이긴 판은 너무 많다 아 아 이긴 판의 이긴 판 이긴 판 예아 원래 가지튀김하려고 했는데 튀김가루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지무침으로 했단다 와 도둑 어예 아니 왜 나옴 이거 왜 나옴 버그인가 아니 왕관 말 없네 이거 자 모르는 엘리트는 튀어나오라니까 아니 모르기 전엔 튀어나오라 버퍼컨 맞는 썩은거구나 야호오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시드 개쩌네 이거 우쇼 이제 스킬카드 모이면 그냥 다 집어야되네 토카도 깰수있는 슬더스 남녀노소슬기는 슬더스 빨강사기 맵 슬더스 왕관은 과연 과연 바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왕관이 쓰레기여도 진은 못이기지 어 이런 일이 한 다섯 번 연속으로 일어나면 될 수 있다 마테루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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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거 주지마요 마침 길에 엘리트 많이 있는 것도 호감이네 마테루시카 교육 왕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기카드가 잘 뜨지 피기카드 왕룰을 몇 퍼지? 해 시계 개반데 왜 이렇게 잔혹해 브루탈리티 엔트로피 아이 공카만 나와 스킬 카드 나 어디갔어? 아이 거지같은 왕관 진짜 쓰레기네 얜 그냥 쓰레기임 다시 살아가면 생각할게 없음 CPU가 남아둠 그래서 헛소리해도 됨 스킬 왜 안주냐고 20승 선 개빡쳐서 개빡치신게 아니라 개빡세서 멘트지게 힘들어 스킬 어디감 스킬 도둑이야 도둑이야 수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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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관 객박스 해네 진짜 이래도 왕관 집으시겠습니까? 왕관 집지마 야 니가 엘리트 해라 쟤가 엘리트지 누가 봐도 유아늘 아니 지는거 아냐 이거? 아 진짜 질수도 있을거 같은데 안 yep 지..... 지 겐....는....De..... 여기서 스킬카드 나빠지면 지 Meghan 이거냐 킥능성 이제 스킬카드 몇 장 안 남았네 스킬 카드 다 썼는데? 옥션 먹어야겠는데? 쓰레기 나왔는데? 아 파열 덕분에 잡을 수 있겠다 고마워요 파열 빛날 뱃 이 정도면 이겼지 솔직히 이건 진짜 질수도 있었던데? 뭐야? 아리나 주십쇼 저열이 제일 낮겠죠? 마트료 저열 오가미는? 사지 먹고 타락을 거르는 아이언 클레드 로 썸네일 뽑자 레알 키킥 거짓말 안함 가지 먹어줘? 타락 걸러줘? 틀린 말 안했다잉 엘리트 3마리 잡는 곳 어디야? 두 마리밖에 없네 여기 상점 보고 여기 상점 보면서 스킬 카드 사면 되겠다 상점은 스킬 카드 두개 박정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 상점에는 공격 두개 스킬 두개 파워 한개가 나온다 야 디펙트 헬로월드 남는거 없냐? 좀 주워봐라 크리즘 헬로월드 묘수 많다 뭐야 아이씨 아니 스킬 카드 어디 갔어 임마 몽둥이나 먹어라 워호우 아니 갑자기 힘이 24가 됐는데 쩐당 이게 캐릭이지 충격파 왜 이렇게 첫 턴에 잘 잡히는거 같지? 도돌 도돌 아니 스킬 카드 안개도 안주네 안개도 안주네 슬렐리 켜져 있는데요 킹시병 하하하 하하하 하하 살게 없네 아하 작동 안한다구요? 켜져있는데 그냥 맛이 간듯 맘에 드겠지 효전은 있는데 케이스 서버라 후원 좀 해야겠네 루탈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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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개도 안 뜨지? 바로 이 일이에요 잼민 왕자 잼민 왕자 잉? 아니 맛없는 것만 흘려보내기 같은 맛있는 걸 줘야지 진짜 맛대가리 없는 저도 몸풀기 전투의 암성 이딴 거 주네 아니 왕관만 안 먹었으면 지금쯤 지금은 기생충들어도 별 상관없는데 왕관만 안 먹었을 때 와 0스킬 대박 대박 빼고의 유물 왕관 님도 없으세요 빼고의 유물 욕관만 안 먹었을 때 brief 오늘은 작은 깎아 안죽는 날이네 힝스런 서추빤 달팽이 여기서 포식이 안나오는게 아쉽구만 나올수가 없다는게 몸풀 쿨쿨 소돌 승승승승승 승승승 잠깐만 뭐 없나?? emp 이렇게 이사 이사 이야 역배 3%나 있다 음 예금이자 달다 왕관이 쏘아올린 작은 역배 와아 아씨 어이가 없네 왜 뭐가 자꾸 생김 소리 지르는 아클 왕관이 쏘아올린 작은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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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이 쏘아올린 작은 역배